테라 거기서 뭐해? 잘 잤어? 카스 잘 잤냐고 켈리 귀 간지러워? 음 쭉쭉이 쭉쭉이 하고 가서 밥이랑 물 먹고 와 놀고 와 야 너 스크래처 아래 있는데 왜 거기다 하는 거야? 아빠 아끼는 데크인데 케이블 타기 무는 거 아니야 그거 가스 내려간대 켈리 내려가서 물 먹고 와 물이랑 밥이랑 먹고 와 어 그렇지 어? 어? 켈리 너는 누구냐 켈리야 너 엄마 왔나봐 쟤 엄마 같아 너 아닌가? 너 가족 아니야 쟤 혹시? 너희 지금 밥통에 밥 없구나 앞에서 이게 어슬렁거리는 거 보니까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어 태라 내려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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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루이 안녕 루이 안녕 잠깐 기다려 알았지? 응 기다려 동생들 밥 주고 올게 어 알았어 가자 어 밥이 없구나 밥이 없어 밥이 없었어 밥그릇 어딨어 일로 갖고 와 먹고 있다 물 먹어 어디네 대답 해야지 카스테라 어 너 누구야 어 테라구나 어 카스도 일로와 어 카스 일로와 아이고 카스 그래 아유 이쁘다 켈리 어디갔어 켈리 카스 루이형아 또 열 빡쳤다 너 만져주니깐 어 루이형아 빡쳤어 아빠 커피 한잔 맛있게 가서 놀아 이제 켈리랑 쟤네나 놀아 같이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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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오늘 자꾸 루이형아 짖잖아 같이 놀아 이제 어 알았어 루이 혼자 커피 마실게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가스 뭐 있어 호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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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라 지금 거기 꽂혔구나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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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나무 내려와 아빠가 좋아하는 나문데 이 새끼 그냥 나무 올라가지마 와 뻐꾸기 소리 좋다 뭐때문인지 나도 잘 몰라 그냥 어느새 네가 좋아져 날 보며 웃던 네 미소에 설레고 너의 말투 하나하나 나의 웃음이 나